교회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원료복사님과 다른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과 선한 역사를 이루시며 주님이 택하신 교육자들과 함께 연합하여 복이 되는 복된 교회로 세워나가심을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온천하에 달려 막내게 복음을 전파하실 말씀처럼 2022년 상반기 하모니 세계대융정도잔치와 성령과 성대의 나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으시는 주님 한 영혼도 멸망당한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돌이켜 구원 넣는 것을 기뻐하시며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료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주님의 복음을 힘써 전하니 한 영혼이든 더 주님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